예교 보호 국토부 제외공각과 오랜 원조사업의 경험으로 수원국의 원조 핫버튼을 가장 잘 아는 기관입니다.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개발 노하우가 외교부 코이카와의 협업을 통해 수원국에 꼭 맞는 맞춤형 협력사업으로 거듭난다면 한국의 개발 협력이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 지구촌 행복시대를 여는 기둥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. 남하우의 등불을 비추면 자기 앞도 밝아지듯이 오늘 양해각서 체결이 수원국과 우리나라 모두에게 허위적인 발전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자